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케미라고 이야기하죠.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가 어떤 조화를 보이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당신이 윤심에게 있다. 당신과 윤심은 같은 것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김기현 이 케미가 민심을 쫓아가야 한다. 민심을 사냥해야 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개인적인 관계 또 정치적인 관계는 어떤 것이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좀 알려졌던 이야기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또 하나는 김용희죠. 민주당의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선 자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 2021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핵심인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증거, 증언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선거를 앞둔 불법자금, 불법정치자금 비슷한 형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 지금 현금을 박스에 실어 나르고 또 이재명 쪽에서 김용 쪽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얼마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얼마를 조성해서 전달하고 그 과정이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있었던 불법정치자금, 그 행태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모두 증거가 있는데도 김용은 입을 다물고 있고 이재명은 남의 일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과 김기현의 관계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선배라고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윤석열과 김기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그러니까 가장 많은 궁금증은 지지율 3%인 김기현을 왜 윤심이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율 3%였던 김기현이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되고 굉장히 짧은 시기에 그 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53%죠. 어제 득표율 53%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기적같은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심과 윤심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장재원과의 연대 또 뭐 친년의 지원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다. 당정융합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융합이라고 했죠. 당정일체에 이제 당원들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정분리도 일리가 있고 당정일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 상황과 그때의 또 사안에 따라서 언제나 그게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정분리의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의 당정분리는 소위 당정적대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당정분리를 내세우면서 속으로 발생한 것은 거의 뭐 집권여당에서 정부와 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는 것밖에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몰락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그 당정분리 허울뿐인 것일 수 있다. 당정일체로 가도 이게 무슨 뭐 지금 많은 야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윤석열 사당이 되느냐 윤석열이 뭐 당을 완전히 장악하느냐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 언제나 이 균형과 조화 이 부분을 당원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에게 지지가 몰렸다. 투표율도 높았다. 그럼 앞으로 김기현이 윤 대통령과 손잡고 정말 민심을 이제는 공략을 해야 하는데 민심을 공략하는 건 또 당심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폭이 넓어져야 하고 상당히 융통성도 있어야 하고 김기현의 목소리도 내야 하고 때로는. 때로는 윤 대통령과 뭐 맞선다라기보다는 견제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김기현도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뭐 요구한다라고 해서 모두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동안 전당대회 레이스에서는 김기현이 자신의 지지율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자신의 정치 역량을 이렇게 충분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당대표로서는 좀 독립적인 그런 영역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 물론 당정융합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영역에 기대가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케미가 어떨 것이냐. 김기현을 결정짓는 정치인 김기현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친구인 송초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시켜서 선거가 있기 얼마 전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입니다. 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혐의는 김기현의 동생과 건설업자가 짜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데 모두 무죄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현이 선거에서 졌습니다. 송초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재판 지금 1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전 문재인 정권 전체가 청와대 전체가 나서서 개입을 한 부분입니다. 황운하는 이걸로 인해서 공천을 받았죠. 민주당이 공천을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이 피를 토하는 정말 고통을 겪은 일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김기현이 정치인으로 다시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 대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기현이 원내대표였으니까 이준석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가면서 봉합을 한 거죠. 봉합을 해가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기여를 한 것인데 김기현이 온화하고 성실하고 이런 쪽이라면 윤 대통령은 다소 성격적으로 좀 직선적이고 또 진정성이 드러나는 이렇게 두 사람이 성격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면서 잘 조화를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결정적으로 신뢰가 형성이 된 것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각이 세워진 것 이게 조국 수사 때문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닌데 그 와중에 문재인이 정말 가장 화를 크게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 김기현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입니다. 김기현이 당했던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김기현이 정말 가슴을 치는 부분이었습니다. 김기현이 그렇게 선거개입으로 인해서 떨어졌는데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니까 검찰에서 울산지검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에 이 부분을 바꿉니다. 이건 울산지검에서 수사할 부분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시킵니다. 이게 울산지검에서 수사할 건이 아니라는 게 지금 청와대가 모두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울산지검에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이건 전국을 놓고 수사해야 될 정권을 놓고 수사해야 될 문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판단을 하고 사건을 옮깁니다. 그때부터 수사가 그래도 좀 제대로 돼서 지금 1심 재판이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종석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름이 37번 나온다 공소장에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연대감이 굳어졌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에 입당을 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때 이준석 문제, 이준석이 저렇게 세 차례나 가출을 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이 무슨 대단한 정치적인 중량감이 있고 당시 당대표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후보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중재를 하고 다시 화합을 하고 봉합을 하고 울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이 끌어안고 뭐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때 이미 윤석열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것에서 큰 방향을 같이 잡고 같이 손잡고 이준석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준석이 그런 부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을 대체할 뭐 어떤 청년 정치 상징 그때 이준석이 대표로 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이 선거기간에 바꾸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준석을 안고는 갈 수밖에 없다. 봉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준석을 달래는 모양으로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이준석을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쌓였던 이 두 사람의 신뢰가 상당히 윤심이 소위 김기현 지지율 3%인 김기현을 선택하는 이런 결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시를 할 테고 당정일체 이 부분 또 정치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를 할 텐데 도대체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많은 다른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모두 대안이 될 수 있고 지금 또 정부 쪽에 있는 한동훈까지입니다.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까지 모두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기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기현의 그 꼼꼼하고 철두철미하면서 굉장히 성실합니다. 이런 온화한 성품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신뢰를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지율 3%의 소위 김장연대 장재원과의 연대를 통해서 15%까지 끌어올립니다. 한두 달 사이에. 지난해 말 이야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김기현이 그 부분을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윤심이 실린 후보로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소위 예상밖의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민심을 정말 사냥해야 되죠. 이제 윤심이 당심을 넘어서 민심과도 같다라는 걸 다음 총선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벌써부터 유승민, 이준석은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또 공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난제도 있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견제하면서 이제는 뭐 총선, 민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도 더 나아가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환멸을 느낀 민주당 지지층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숙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윤석열, 김기현 이 두 사람의 신뢰가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 책임당원들이 보내준 이 강력한 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53% 정도 받았으니까 47%는 그러면 견제, 비윤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47%가 비윤, 반윤이 아니냐는 아닙니다. 당내에 음련한 비판 세력이 있다. 뭐 통합해야 한다. 끌어안아야 한다. 모두 통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제대로 되어야 통합도 제대로 됩니다. 통합이 제대로 되어야 정말 한 몸처럼 뭉쳐서 총선, 저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기준, 내부 총재를 일삼는 사람들과의 어정쩡한 통합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짚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에게 몰린 저 지지율 47% 그 중에 절반은 저는 친륜이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당원들도 안철수를 지지할 수 있고 황교안도 지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원들 가운데는 20% 정도가 소위 비윤, 반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 당내 통합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총선에서의 외연 확장 이런 전략도 세워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석열과 김기현의 케미 그러니까 김기현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고통을 당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합리적인 결단 그걸로 맺어진 이 굳은 연대감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김기현의 합리적이고 온화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이준석 부분을 그래도 큰 리스크를 막았다라는 점에서 거기에서 신뢰감이 더 다져졌고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를 통해서 김기현이 3%에서 그래도 53%까지 끌어올리면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강력하게 지원을 하는데 60%는 넘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한 것은 김기현의 김기현이 온화하지만은 않다.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런 걸 당하면서 김기현이 외유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무진 김기현의 정치 브랜드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 사람의 신뢰,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 민주당의 이재명 부분입니다. 최측근이죠. 김용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용이 남욱이 조성한 돈을 유동규를 통해서 8억 4,700만 원, 그중에 김용으로 직접 넘어간 돈은 6억 원이다.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나 남욱 등의 입을 통해서 메모라든지 전달된 돈의 과정, 돈의 규모 모두 일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입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김용과 이재명 뿐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2월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대선 준비를 하면서 김용을 조직책으로 맡깁니다. 조직 담당을 맡깁니다. 조직 관리를 하려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돈입니다. 조직 관리는 뭐 거의 돈입니다. 김용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광주에 가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전부 이제 전국을 돌면서 경력음조로 이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돈이 드니까 김용이 유동규에게 한 말들이 모두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유동규와 모두 진술한 겁니다. 김용이 2021년 2월에 유동규에게 총알이 좀 있어야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개, 10억 원입니다. 10개가 필요하다. 그 이후로 빨리 추가로 10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금 대장동 관련 보도가 2021년 8월쯤에 보도가 됩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도 김용이 유동규에게 또 돈을 요구를 합니다. 김용이 유동규에게 전화를 해서 돈 안되냐 그러니까 추가로 10개가 더 필요하다 했는데 유동규가 그걸 조성을 못하고 있으니까 돈 더 안되느냐 왜 빨리 안되느냐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유동규가 지금은 많은 보도도 있고 대장동 관련해서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기사 못 봤느냐 이렇게 반발했다. 이런 내용까지 이런 진술까지 모두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그동안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행태 그대로입니다.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차장에서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5만 원짜리를 발렌티노 신발 박스에 넣으니까 1억 원이 딱 들어가더라. 이건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정민용도 대장동 일당이고 이재명 측근이죠. 그러니까 8억 4천 7백만 원이 전달되는 과정에 남욱이 돈을 조성을 했고 정민용에게 전달하고 정민용이 유동규에게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한 겁니다. 나이키 가방에 1억 원짜리 박스 5개를 넣고도 공간이 남았다. 이게 지금 돈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을 했다. 무슨 간첩 접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권에 그동안 오랜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차 트렁크에 뒤에 싣고 가는 이런 방식들 현금을 5만 원짜리를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전달하는 이 방식으로 김용에게 전달을 했다. 김용이 계속 먼저 독촉을 했다. 돈을 달라. 총알을 달라. 김용이 20억 원을 유동규에게 요구를 하면서 이재명 모르게 했다.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준비하면서 조직관리를 하면서 조직관리를 하면 돈이 든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이재명이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증거들이 드러나는데도 김용이 입을 다물고 있다. 김만배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김만배, 김용, 정진상이 입을 다물고 있다. 이화영까지. 이 선이 언제 입을 여느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은 더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 이제 이재명이 또 비명, 반명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또 좀 잠잠해져 가고 개딸들이 또 전 169명 국회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떡을 돌렸다. 단일 대우를 요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 소위 들쥐, 레밍. 이 레밍이 집단적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레밍 효과라고 하죠. 어느 집단이 이렇게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게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그걸 레밍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 레밍 효과가 생각이 납니다. 들쥐. 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이재명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끌려가든지 또 앞장서서 가든지 이 내년 총선에서 모두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 집단적인 환각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소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